사무엘상 27장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스 사람들을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길을 떠나가도 왕마오기 아들 아기세계로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세계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아인왕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여자 아비가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기세계에 말했습니다 나를 좋게 본다면 지방의 한 성업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거기 살게 해 주십시오 종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세는 그날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시글락은 유다 왕들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1년 4개월간 글레셋 용토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그술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습적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술과 이집트 땅에 걸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공격해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양과 소와 낙유와 낙타와 옷가지들은 챙겨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기세계를 돌아가면 아기세는 오늘은 어디를 습적했느냐 하고 물었고 다윗은 남부 유다와 남부 여람후에 그리고 개인 사람들의 남부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저들이 우리에 대해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했다고 보고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용토에서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아기세는 다윗을 신뢰해 속으로 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미국을 샀으니 이제 영원히 내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세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내 군사들도 나와 함께 나가 싸워야 한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아기세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호위대장 가운데 하나로 삼겠다 그 전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왜곡하고 그 이 고향 남하에 그를 묻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나라 안에서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을 쫓아 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냄으로 가서 진을 쳤습니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길부하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여쭙지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이 내린 여자를 찾아보라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벤돌에 신이 내린 여자가 있긴 합니다 사울은 다른 호수로 변장하고 밤에 두 사람과 함께 그 여자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공백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이름을 대는 사람을 불러올려라 그러나 그 여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사울이 이 땅에서 신이 내린 사람들과 무당들을 끊어버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내 생명의 덫을 놓아 죽게 하려는 것이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 일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너를 위해 누구를 불러내냐 사울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을 불러다오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그 여자는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은 사울이 아닙니까 왕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보았느냐 여자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한 명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불러내어 귀찮게 하느냐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블레스의 사람들이 나를 대항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셔서 예언자들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내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당신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왜 내게 묻느냐 지금 여호와께서 너를 떠난 내 원수가 되지 않으셨느냐 여호와께서는 나를 통해 말씀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하셔서 내 손에서 이 나라를 지져내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진노를 아말렉 사람들에게 쏟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너를 블레스의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스의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올은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그날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기운이 빠져 벌벌 떨고 있는 사올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순종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먹을 것을 차려드릴 테니 조금 잡수시고 길을 떠날 수 있도록 기운을 내십시오 사올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군사들도 여자와 함께 계속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사올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침대에 앉았습니다 여자는 집에 있는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단숨에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 누룩 없이 빵을 구워서 사올과 그의 군사들 앞에 차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을 먹고 그 밤으로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29장 블레스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소집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슬을 생곁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스 지류관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부대를 이루어 행진했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쪽에서 행진했습니다 블레스 장군들이 물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하러 여기 온 것입니까?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사올의 신하였던 다윗이 아니냐 그가 1년이 넘게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가 사올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사람에게서 흠을 잡지 못했다 그러나 블레스 장군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내버리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정해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싸우는 동안 우리에게 덤벼들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자기 주인과 무엇으로 화해하겠습니까? 우리 군사들의 머리를 가져가는 것 말고 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저들이 춤추며 서로 사올이 죽인 사람은 수천명이에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구나 하고 노래했던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믿을만 있게 흠피 내 군데에서 섬기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내게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는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지휘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평안이 돌아가 블레스의 지휘관들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윗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이날까지 제가 왕과 함께 있는 동안 종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내가 내 주인인 왕의 적들과 싸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내가 하나님의 천사처럼 내게 잘했음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스의 지휘관들은 그가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너와 함께 온 내 주인의 종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밝자마자 떠나거라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스의 땅으로 되돌아갔고 블레스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10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 가운데 알리라 그분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라 영원히 그분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기적들과 그분이 선포하신 심판들을 기억하라 어?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아 어? 그 선택하신 백성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 심판이 온 땅에 있구나 그분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까지 기억하신다 이것은 그분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율법으로 세우신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유산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난한 땅을 줄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들이 고작 몇 사람밖에 안 돼 그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왕들을 꾸짖으셨다 내가 기름 부은 이들에게 손대지 말며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다 그 땅에 굶주림을 내리시고 그들 식량의 공급원을 모두 끊으셨다 그러나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다 그들은 그의 발을 착고로 상하게 했고 목에는 쇠사슬을 채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왕이 사람을 보내 요셉을 풀어주었으니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한 것이다 왕이 요셉에게 왕의 집을 관리하고 모든 재산을 관할하게 했으며 관료들을 마음대로 교육하고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했다 그때 이스라엘도 역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됐다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 그들의 적들보다 더 강해지게 하셨고 적들의 마음을 받고 주의 백성들을 유화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종들에게 음모를 꾸미게 하셨다 또 그분의 종 모세와 직접 선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였고 함의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보내 그 땅을 어둡게 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피로 받고 물고기들을 죽이셨고 그 땅의 개구리들을 가득 채워 왕의 침실에까지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파리떼가 날아들었고 온 나라에 이가 득실거렸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박을 빛처럼 쏟아붓고 온 땅에 번개가 치게 하셨으며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을 치고 그 땅에 있는 나무들을 산산조각 내셨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이런저런 메뚜기 떼가 수도 없이 몰려들어 그 땅에 채소란 채소는 다 먹어치웠고 그 밭에서 난 열매들도 삼켜버렸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 땅에 모든 첨난 것들 곧 모든 기력의 시작인 장자를 치셨다 그러고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시되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으니 그들 집화 가운데 약한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자 기뻐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이불처럼 펴시고 밤에는 불을 비춰주셨다 백성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불러주셨고 하늘의 빵으로 배부르게 하셨다 그분이 바위를 여시니 물이 펑펑 솟아 나와 광물처럼 마른 땅을 적셨다 그분의 거룩한 약속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이다 그분은 기뻐하며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즐거워하며 선택하신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이방 민족들의 땅을 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방 민족들이 읽어놓은 것을 상속하게 됐다 그들이 하나님의 윤례를 지키고 그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글자막 ded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